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한계상 22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길루앗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에 보고 그들을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밭 왕과 동맹을 체결하고 공동의 적인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길라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왕이었던 자신이 예언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는 싸움터로 들어갔죠. 왕이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장을 하여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왕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 아합이 부상을 입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이 변장을 하든 어디를 가든 따라와 명중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부상을 입은 아합은 저녁때까지 아람 군대를 방어하다가 예언대로 죽습니다. 잠시 잠깐 자신의 잔괴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예언된 대로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그의 죽음에 누구 하나 슬퍼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과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합 왕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새 그 약한 곳을 정확하게 뚫었다는 표현이 참 대조적이죠. 무심코라는 말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처럼 보이나 하필 그 갑옷의 이음새 사이를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악톡했던 아합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심코 쏜 화살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이음새를 비집고 들어가 아합을 심판하시는 화살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마치 소년 다윗이 어찌어찌하여 던진 물멧돌이 하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한방에 쓰러졌다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군사가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다윗이란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하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쓰러졌다. 오늘 무리는 수많은 무심코 하필 우연히 어찌어찌하여라는 이름이 붙여진 수많은 하나님의 피련의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피해 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심코 만난 일들로 인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의 손길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마치 변장하여 무심코 찾아온 행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무심코 만난 일들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손길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 같은 말씀의 성취가 종일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피하고 숨으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아름답고 복되게 경험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추적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평범한 일상으로 변장한 일들 속에서도 작은 이음새 사이의 공간을 타겟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준역 앞에서 즐거이 드러나고 명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